지난 3분기 서울 거주자가 가장 많은 아파트를 매입한 지역은 강원도, 그 중에서도 원주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장원의 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 거주자의 지역별 아파트 매입 건수는 강원도가 8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 492건, 부산 357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원주시가 367건으로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고, 춘천시가 121건, 속초시가 93건, 강릉이 72건 등이었습니다.